이번 영상에서 배워볼 발음은 천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. 같이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음기호를 보시면 음절은 1음절, 2음절, 2개음절 있습니다. TH 발음이요. 번데기 모양의 발음기호죠. TH 발음 소리 낼 때에 편하게 하는 방법은요. 공기로 혀끝을 이 사이로 살짝 밀어지게 미세요. 이 사이로 살짝 혀끝이 보이면 됩니다. 많이 내밀려고 하지 마세요. 그리고 A 소문자와 말발군모양 나란히 오는 이중모음입니다. 아우, 아우 라고 소리 나는데요. 아 하시고 이 우 할 때요. 입을 살짝 벌린 상태로요. 입술이 살짝 내밀어졌다가 들어갑니다. 으, 으 이렇게요. 으 소리가 들어간 우발음으로 납니다. 1음절은 THOU, THOU 라고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음절은요. Z예요. Z, 혀끝 위치. 윗니 안쪽과 이몸이 만드는 치경 위치입니다. 혀끝 치경 위치에 대시고 가운데 공기 나가면서 진동 주세요. Z, Z. 네, 이렇게요. 그리고 이 소문자 거꾸로 위첨자 모양이죠. 이 소리는 내지 않습니다. Z 하시고 그 다음에 은 할 때예요. Z와 똑같은 혀 위치예요. 그대로 붙여서 은 합니다. Z, 은 이렇게 붙는 거죠. Z, Z, 이렇게 붙이시고요. 마지막엔 D예요. D 똑같은 또 혀 위치입니다. Z, 하고 붙였었죠. 그 다음에 떼면서 약하게 D. 두 번째 음절은 Z, Z, 이렇게 되겠죠. 강세는요. 여기 1음절,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. Thou, Thou 하는 데를 강하게 높게 길게 발음해요. 그리고 뒤는 약하게 해줍니다. thousand, thousand, 이렇게 천천히 발음 같이 해볼게요. thousand, thousand,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. 원어민들이 대화 속에서는요. 이 발음을 할 때 이 끝소리 있죠. 뒤에 해당하는 소리를 D 하고 혀를 떼지 않고요. thousand, 이렇게 은 한 다음에 읊 하고 그대로 혀끝을 붙여 놓습니다. thousand, 이렇게 thousand 그리고 이 번데기 모양의 발음이 끼어 있죠. thousand, 이렇게 발음을 약하게 천천히 하면 쌍쇼 소리, 바람 소리가 잘 나는데요. 대화 속에서 빨리 발음할 때요. 공기로 밀면서 동시에 Thou 하고 속으로 쏙 또 들어가야 돼요. 그렇게 될 때의 발음이요. 혀끝이 좁은 이 사이 안쪽에 thousand, thousand 하면서 밀고 밀대의 안쪽에 딱 막힙니다. 붙는다는 거예요. thousand, thousand 혀가 쏙 들어가기 때문에 쌍쇼 발음의 쌍디귿 소리가 들어간 발음이 되는 거예요. 그렇다고 이제 한글에 해당하는 뜨 로 발음하셔서 thousand,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. thousand, thousand 쌍디귿 쌍쇼 소리 다 들어가 있는 발음으로 아시면 되겠어요. 그러면 문장으로도 연습해 볼게요. 첫 번째 예문은요. 나는 2,000 달러 가지고 있다. 라는 문장이에요. I have two thousand dollars. 이 문장이에요.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. I have two thousand dollars. 한 번 더요. I have two thousand dollars. 그리고 빨리 발음을 하면요. I have is of 하는 것처럼 발음되요. I have two thousand dollars. 이렇게 발음을 할 거예요. 네, 빨리도 해보겠습니다. I have two thousand dollars. I have two thousand dollars. 그리고 문장 하나 더요. 천마일이라고요. 라는 문장이에요. A thousand miles.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. A thousand miles. 빨리 발음하시면요. A thousand miles. 한 번 더 해볼게요. A thousand miles. 그리고요.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. 이 어라는 단어 발음이요. 강조할 때는 A라고 발음을 합니다. A thousand miles. 이렇게도 원어민들은 발음을 합니다. 하나 더 알려드렸고요. 그러면 thousand 발음이요. 원어민들이 직접 녹음해 놓은 발음. 남성 발음 두 번. 여성 발음 두 번.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프랙티스 믹스 퍼펙트입니다. 댓글 감사드리고요. 올리부만큼 영어 수색과 함께 파이팅 하세요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